네 안녕하세요 범포에트 조정원입니다. 요즘 또 K실드 주니어 강의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또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최신 이슈들 가지고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것은 우리가 버브 스위터 개발을 하고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최근에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패킹 자신의 제품들을 열심히 쓰자라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쿠트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쿠트 치트십이라는 그런 페이지를 또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패킹 중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쿠트라면 다양한 패턴들, 그 다음에 우회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스쿠트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그런 브라우저들, 그 다음에 패턴들을 태그들이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별로 동작하고 있는 태그들도 또 표시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크로스 사이트 스쿠트의 그런 여러가지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OWASP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여부들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스크립트로 제공해주는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별로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A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링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실수에 관련된 A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다 링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태그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이벤트별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OnActivate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표시가 아니죠. OnActivity에 관련된 그 브라우저죠. OnActivate에 관련된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액션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같은 브라우저라고 할지라도 이게 비슷한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는 크롬이나 인터넷 플러워 각각의 브라우저별로 똑같은 스크립트가 똑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엔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작동이 되고 또 어떤 HTML5에 대해서 거의 다 요즘은 호환이 되는데 어떤 HTML5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특히 이제 크롬이나 인터넷 플러워 같은 건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크롬은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크롬에서는 이제 사용자 브라우저 단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터넷 플러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도지 디펜더의 그런 엔진들을 이 브라우저에다가 또 입혀가지고 사용자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그마다 어떤 것들은 동작이 되고 어떤 건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 이게 한 10년 전 정도였죠. 그때 이렇게 브라우저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것이 발생되는 것은 취약점 찾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보다 더 다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 위협들을 좀 더 이렇게 기준을 세우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곤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페이지를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각각의 위쪽에서는 이제 브라우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이렇게 태그를 읽고 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OWASP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액션별과 그런 어트리뷰에 관련된 것들 스페셜 태그에 관련된 것들을 해가지고 다양한 위협법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그헌팅을 한다거나 이제 모의협킹을 할 때 이런 위협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이제 버그헌팅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취약점, 취약점이 있냐 없냐 라는 것, 취약점 존재 여부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요. 물론 이제 일부 버그헌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발생하는 것만 아니고 진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완성해서 줘야만이 또 포상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협킹 관점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모의협킹 심부를 하실 때는 취약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취약점 존재 여부도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위협들을 줄 수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그들을 연습을 하고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얼러창만 띄우는 것이 아니고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가지고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위협들을 줄 수 있냐 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다른 사용자의 쿠키 정보들을 획득을 한다면은 이 쿠키 정보들을 획득해서 자신의 쿠키 정보하고 바꿔서 사용자 권한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획득을 하는 그런 목적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한 거 있죠. 악성 코드 사이트로 유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싱 사이트로 유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CSRF 어택이라고 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링크들을 유두를 해서 그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패스워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리퀘스트를 조작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위험한 그런 번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스크립트를 공부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얼러창에 띄우는 것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저 태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한테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들 그런 완성된 그런 공격 패턴들을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회 기법들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브라우절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